드디어 예천곤충생태체음악집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면에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군요 와 진짜 멋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저건을 하면 불이 탁 켜지면서 음악이 싹 흘러나옵니다 여기는 3D 영상관이 있군요 지금은 시간이 아니라서 당연히 안하는데 이렇게 3D 영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멋있는데 진짜 이야 멋있다 이야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이 안에서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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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이 이렇게 또 디오라마 해놨고 커다란 기모로 이쪽은 멀티 체험관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멀티 체험관 아하 아하 우흑 제가 딱 들어오니깐 바로 매미가 울고 이야 엄청 시원합니다 바깥에는 막 27도 8도 하는데 이 안에는 시원하고 와 이야 이게 뭐야 와 하하하 와하하하 여기 앉을 수 있네요 의자 시원하게 여기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희식의 공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공간이 있구요 예천군층 체험관에 보시면 1층에 이런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바닥도 다 나무로 되어있군요 나무로 막 들어오면 여러가지 풀벌레들 소리 이런 아기자기한 이게 뭐지 이게 재관량품으로 만들었나? 하여간 재미나게 자연친화적이고 하하하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예천군층 체험관입니다 1층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자 이제 2층으로 고고 오우우우!!!